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자기가 편안하면 다른 것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인간은 영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에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아나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났는가 또 성장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한일관계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할 때면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일본 땅에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는 동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1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기여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한 67만 명 정도의 제1동포의 삶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는 제1동포들도 어깨를 펴고 살 수가 있지만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는 동포들의 삶이 무척 고단해집니다 그런 고단함이란 것은 말과 글로 참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고단함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당하진 시절에 대일천국권 자금 일본으로 받았던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받아서 나라를 일으키던 1960년대 제1동포들의 헌신과 도움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당시에 5억은 1961년도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던 외한 보유구가 21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한 그 얘기였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제1동포들의 기억하면 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말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날 구로 디지털 단지 과거의 구로 공단입니다 그것은 정말 한국 수출의 10%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의 공업화의 상징이었고 견인차였습니다 여기에 제1동포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조국 발전에 기하하길 원했던 그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단은 14만 평 위에 조성됐습니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년에 걸쳐 조성되었고 정말 정부의 수출 전진기지 확보 차원에서 제1동포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값싼 노동력과 제1동포들의 자금력, 선진기술 및 경력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한 박정희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공단이 바로 구로 공단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2년 만인 1966년도에 1차로 제1동포기업이 14개가 들어갔고 한국기업 7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시점에 3분의 2가 제1동포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동포기업이 18개사, 국내기업 11개사, 외국기업 기업 2개사 등 총 31개사가 입주하면서 구로당지는 그야말로 한국의 수출 전진기지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동집약적인 상품이었던 섬유, 봉제, 가발, 또 전기전자 이런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1971년도에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고 1980년도에 1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기 때문에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6.5%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제1동포들은 구로공단을 시작해서 마산수출자유지역, 바늘공단 등으로 진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건재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인 신한은행금융그룹도 조국의 자본을 공급하고 그리고 일본의 선진금융기법을 전수하기 위한 제1동포기업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1동포 1세대에게 조국이 발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살아가는 보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조국이 잘 되는 것이고 조국이 발전한 것이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때는 민단을 중심으로서 모금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당시에 100억엔 한국 돈으로서 541억 원 정도가 한국에 기부됐습니다 아무 대가는 없었고 오로지 조국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현재 송파구 소재 대한체육회 본부 건물, 하남 미사리 조정 경기장, 그리고 올림픽 공원 내 체조와 수영, 테니스 경기장들이 모두 제1동포들의 선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는 정말 외화가 부족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제1동포들이 자발조 1997년 12월부터 3개월간 1998년 2월까지 일본 예나 송금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목포역 120억엔을 넘어서 140억엔을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일본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마이니티 시문의 서울지국장으로 10년 동안 서울에 지냈고 한국은 아주 능특하고 지금 외신부장으로 있는 사와다 가스미 부장이 일본의 현지 분위기를 솔직하게 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일본 제품 매입 금지운동 이런 부분도 문제가 많다 솔직하게 전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한국에 대한 피로감이 일본에 존재한다 아압의 정부 지지 여부를 떠나서 40대 이상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피로감이 퍼져 있다 한국에 대해 아킬레타, 질렸다는 감정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일본 말로 아킬레타, 질렸다 이런 반응을 우리 한국인들은 한 번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한국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주 극한 행동하지 않는 분들 중에 난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살이든 아니면 나라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선을 걷고 전과 후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도 능력이 있죠 나라일도 저는 마찬가지고 역사 문제도 어느 시점에는 미흡함이 좀 있더라도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질렸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마무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우리 중심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일본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를 제대로 생각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인식이 있다 그동안 너무 무성히 했고 등한히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 사건이 터지고 먼 거죠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한일관계를 수습하고 봉합할 수 있는 상대방의 상상 생각을 하고 일본 사람 입장에서 동시에 60만이 넘는 우리 제1동포들도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